전주 중앙상가가 추석 맞이 고객감사 행사를 펼칩니다. 오는 29일까지 전주 중앙상가에서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응모권이 지급되는데,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의류 건조기와 드럼 세탁기, 43인치 TV 등 푸짐한 선물이 지급됩니다. 정읍 씨가 쌍화차 거리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엽니다. 정읍 쌍화차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3분 이내 동영상을 정읍 시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. 유한 회사 동의가 미술품 경매 업무에서 4명을 뽑습니다. 초대졸 이상의 경력은 상관없고 연봉은 최대 2,500만 원입니다. 문의 전화 279개 9006번입니다. 알짜 정보였습니다.